일이 잘 풀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불길한 힘이어도 상관없어 내 힘으로 만들어 보일 거야 어? 뜻밖의 수학인걸? 뭐, 나도 할 수 있었지만 말이야 뭐, 연구가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안심해,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 어서 출발하자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에이, 날 방해하지 마! 좋아, 오늘도 느낌이 괜찮네 커제이션! 그 순간의 기억을, 그 순간의 기억을 콥스피스스, 콥스피스스! 으흑, 격렬하게 반응하는군 엄청난 힘이야 뼈도 못 지리게 될 거야 뼈도 못 지리게 될 거야 이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휩쓸려 사라져라 플락, 플락! 실패작일 뿐이야 제어할 수 있어 틈의 무한한 가능성 두렵지만, 가겠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날 거야 틈을 파고들 거야 피스티스! 피스티스! 나와라! 틈의 존재여! 새로운 가능성을! 시즈 타겟!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스트레이 피스티스! 스트레이 피스티스! 먹이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? 모조리 물어 뜯어! 스로우 세미타! 스로우 세미타! 꽂혀라! 꽂혀라! 업어 갯! 업어 갯! 제대로 먹여줄게! 제대로 먹여줄게! 좋아 좋아! 성과 좀 봐볼까? 좋아! 이 힘이 날 이끌어주고 있어! 하... 좀 무리했나? 그래도 아직 더 할 수 있어 마음 약해지지 마! 멈출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둬 버리면 조이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될지도 몰라 이깟 위험쯤은 받아들일 수 있어 계속 나아가야만 해 자, 가자! 분명히... 저번에는 이러지 않았는데? 왜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많은 거야? 어디... 오늘의 진척 또는... 어드조브! 어드조브! 힘을 보태주지 힘을 보태주지 살짝 기분 나쁠지도? 베이트! 베이트! 이 너머의 존재... 너무 위험해... 자... 미끼를 물어라 자... 미끼를 물어라 디텍션 갭 디텍션 갭! 찾아내라! 찾아내라 에비던스 에비던스! 가볼까? 가자! 익스플로어 익스플로어! 숨어도 소용없어 에? 내가 모를 줄 알고? 칸체르 칸체르! 가장 깊은 혼돈의 존재여! 모두 찢어버려! 모두 찢어버려! 살아나갈 거란 기대... 버리는 게 좋을걸? 폴리푸스 폴리푸스! 모습을 나타내라 폴리푸스! 정말 경이로운 존재야 틈의 신비를 맛보여주지 오브피션 오브피션!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 피노미널 스윰 피노미널 스윰! 잘 피해봐 마음껏 날뛰어 조금 난동 부려도 좋아 프로투드 프로투드! 움켜쥐어라! 움켜쥐어라! 강대한 힘을 빌리겠어! 발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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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링갭! 꽤나 성가실걸? 스팅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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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식간에 덮쳐주마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어 자, 마음껏 헤엄치렴 순식간에 덮쳐주마!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어 자, 마음껏 헤엄치렴 언제쯤 저 너머에 닿을 수 있을까? 가까워 갈 수 있어 저 너머로! 가까이 오기만 해!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! 조이의 방식과는 달라 내 방식대로 해보는 거야 순조로워 이대로만 간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바로잡을게 전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안 돼! 아직 찾지 못했는데 아, 찾았다! 드디어! 성에 앉아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어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? 이 시간 낭비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 가자 할 일이 많아 뭐야? 하 이게 아닌 건가? 또 뭐가 잘못됐던 거야? 페레그리누스 혼돈해서 눈을 떼지 마 넋을 놓는 순간 틈에 잡아먹힐 거야 넋을 놓는 순간 틈에 잡아먹힐 거야 흥 두려워? 흥 두려워? 임무 완료 관심 없어 흥 결국 또 돌아왔군 하이 이게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오늘은 적어도 목표치는 채워야 뭐 나쁘진 않네 수프레모스 수프레모스 준비는 끝났어 남은 건 나아가는 것뿐 두려움 따윈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 정답이 아닐지라도 그래 가야겠지 음 이 정도 준비했으면 큰 변수는 없겠지 찾아내겠어 모든 걸 되돌릴 방법을 흥 흥 혼돈해 잡아먹히게 될 거야 방해하지 마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이 정도라면 뭐 여유로워 영원히 이곳을 떠돌게 된 데도 상관없어 놀아 다 해서